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네 번째 영화 Break the Silence, The Movie가 CGV에서 단독 개봉합니다. 로스앤젤레스, 시카고, 뉴욕, 샴파우먼, 런던, 파리, 오사카, 시즈오카, 리아드에 걸쳐 서울까지! Yes! Love Yourself, Speak Yourself, Stadion Tour의 대장종 속 멤버들의 비하인드를 꼭꼭 담았습니다. 네, 무대 위에 방탄소년단과 무대 뒤에 솔직한 저희들의 모습을 담아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. 네, 이번 영화를 통해 오랜 시간 저희를 사랑해둔 팬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저희의 또 다른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Break the Silence, The Movie! Yes! 지금 바로 예매해 주실 거죠? 네,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죠. 이번 영화에서만 단독으로 공개되는 특별 영상이 있다고 하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아하! CGV에서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시던 저는 지금까지 바다슨닫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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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